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조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그대는 아시는가?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드리고 터럭 끝이 온갖 세상을 담으며 호로병 속에서도 따로 천지가 있다는 것을 좋은 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드린다. 겨자씨라는 것은 이를 형용할 수 없이 작지요. 수미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산인데 우리가 수미산의 남선부족,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주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부족, 아주 작은 섬에 지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면 수미산이 어느 정도로 근대할 만하겠죠. 그런데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드린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 마음이 겨자씨만 할 수도 있고요. 또 수미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겨자씨 같은 마음 안에도 수미산보다 더 큰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한 터럭 끝이 온갖 세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건 터럭 끝 속에서도 세상의 이치가 있고 또 호르병 속에서도 따로 천지가 있다는 것은 천지 자연의 이치가 역시 호르병 속에도 있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욱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말할 수 없고 여치와 매미는 겨울을 말할 수 없고 또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어찌 금음과 초생 딸을 알겠는가 그리고 알고 보면 세상의 가장 미개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존강의 어떤 원주민이 사는 곳이나 아프리카의 원시림 지역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자 밑이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자신들이 각자 하는 일이나 생각들이 가장 옳고 또 훌륭하고 또한 자신이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줄 모르는 우리는 무명 중생이다라는 것을 경계한 내용의 글이에요. 초발심 자격문의 글을 통해서 보면요. 닥지 않는 헛몸뚱이 길러봐도 이익이 없고 거품인 듯 뜬 목숨을 아껴본 들 쓸 때가 있나 성현의 덕 바라거든 난행고행길이 참고 부차자리 기억하여 오욕쾌락 처벌이세 오욕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력, 명예욕, 수면욕, 색욕, 또 음식욕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탐욕심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오욕락이지요. 닥는 마음 깨끗하면 모든 하늘 찬탄하고 도닭눈이 탐색하면 선신들이 떠나가네. 사대로 된 흩어질 몸, 그렇죠 우리는 사대로 돼 있어요. 치수와 풍, 몇 날이나 보존할까. 벌써 이미 늦었거니 어서 빨리 마음 닥세, 어서 빨리 마음 닥세.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놓고 간단 말이지요. 세상을 떠나갈 때 가져온 것도 없지만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어떤 정신, 그지요? 그리고 거기에 엄력만은 우리는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닥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어느 선사님의 글을 통해서 보면 물 아래 그린 자진이 다리 위에 중이 간다. 저 중아 개 섰거라 너 가는데 물어보자. 손으로 흰 구름 가르치며 말 안 잊고 가더라 라는 글이 있어요. 말 안 잊고 가더라. 이랬듯이 우리 불자님들 역시 우리의 삶에서 별다르게 어떤 많은 말이나 이유, 핑계, 또한 어떠한 원망이나 징후, 번뇌, 걱정 이런 것들을 모두 저버리고요. 열심히 자신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삶을 일구시는데 전념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결이 제11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차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6단계 마지막 부분인 백장청규, 또 세속 옥의 육화경행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는 불교기초개론 제7단계에 해당이 되는 법회가 무엇인가, 법회의식이 무엇이고 과연 법회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회의식이다, 법회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회다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찰에서는 불공기도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불공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불공, 부처님께 바친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 익혀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진다. 다져서 실천행에 옮긴다. 그 소원을 실천을 시킨다. 출발을 시킨다 해서 우리는 불공기도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법회는 일반 불공기도 발언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법회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예요. 크게 보면 법회에는 정기법회와 특별 법회, 또 일반 법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정기법회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3장 6제일이다 해서 정월과 5월, 9월, 이걸 3장월이라고 해요. 3장월의 초하루와 보름날을 육제일이죠. 초하루, 보름을 정월, 5월, 9월 하니까 여섯 날인데 이 여섯 날을 바로 육제일, 쉽게 얘기하면 제일이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자일을 쓰죠. 바로 몸과 마음을 닦는 제자를 써요. 기도제자를 씁니다. 일반 그러나 무속인들이나 일반 곳에서는 제사제자를 써요. 산신제, 영산제, 이게 다 제사제자를 쓰는 게 아니라 냉정히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초하루와 보름날을 포사릴로 정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 불교 5대 명절이죠. 일반적으로 4대 명절이 서가문이 부처님 탄신일 날, 출가하신 날, 성도하신 날, 열반하신 날, 이걸 우리는 4대 명절에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를 한다고 하면 조금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 백종절 행사가 있죠. 백종절 행사까지 합쳐서 우리는 불교 5대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5대 명절을 우리가 정기적인 법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보면 음력 초하루, 지금은 초하루 보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요. 초하루 보름은 부처님 제세신 정월, 오월, 구월만 이렇게 했었고요. 이게 이제 5대 명절 법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음력 초하루가 정광제일 법회예요. 그러니까 정광제일 법회고 또 8일이 약사제일 법회, 14일이 현겁천불제일, 또 15일이 아미타제일, 18일이 지장제일, 또 23일이 대세지제일, 24일이 관음제일, 28일이 노사나제일, 29일이 야광제일, 또 30일이 서가모니제일. 이렇게 10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월중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많이 소실이 돼가지고요. 5번 정도뿐이 안 하지 않아요. 10번을 하던 것을 초하루 대부분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하고요. 원래는 30일이 서가모니제일이에요. 또 8일 약사제일, 15일 아미타제일, 18일 지장제일, 또 24일 관음제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래는 이건 십제일이다라고 해서 10번으로 나누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번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굉장히 횟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변경된 사항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 후에는 토요일은 반공일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전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요일은 반공일이요, 일요일은 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공일이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를 쓰지요. 빌공자. 그러다 보니까 공일이다라고 해서 빛날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닦는 날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달에 10번 정도가 많으면 적어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 정도 공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반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요일은 우리가 이제 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일요일 하루는 종일토록 우리가 공 닦는 수행을 하자. 마음 비우는 수행을 하자 해가지고 토요일 반공일, 일요일은 공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르신 분들은 공일이다라고 하면 쉬는 날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원래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날이에요. 공 닦는 수행을 하는 날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나중에 이제 나온 것이 비우는 날은 공 치는 날이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어요. 바로 비우는 날은 공 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밖에서 비가 오는 날 일을 하는 분들이 비가 오면 노는 날이다 이런 어떤 뜻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본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 어떤 우기철 되면 비가 오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면 어디서 나오는지 지렁이도 나오고 이상한 벌레들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우기철에 인도에서는 더워서 평소에 못 나오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곤충이나 벌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다슬비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비우는 날은 수행자들은 적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짐승도 벌레도 밟아죽이고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체 비가 오면 돌아다니지 말고 얌전히 안거 거주하는 곳에서 바로 편안하게 공을 닦아라. 수행을 해라. 라고 해서 비우는 날은 공 치는 날이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우는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요. 어떤 타종교에서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거나 기원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주인공이 바로 각자 자신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스스로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요즘 이런 것들이 전화해져서 사실 제가 미국 불교 방송 한 10년 강의를 다니고 했는데요. 유럽 쪽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물론 그쪽은 천주교들이 성향을 많이 이루고요. 기독교는 극히 적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날로 늘어나는 어떤 추세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나 천주교 국가이지만 사실 그네들의 행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진리의 입각에서 오히려 우리 불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 삶은 부처님의 삶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신이 다 해준다고 했지만 요즘은 살아보다 보니까 어때요? 그네들이 한 이야기가 God is died 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이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은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더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전부 내가 만드는 것이 신이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다 보니까 오 신이시여 그래서 오마이갓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God is died. 신은 죽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진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 세계적으로 알고 보니까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가장 적합하더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불교가 상당히 많이 전해가는데 유럽인들 미국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팔목에 염죽기고 다니시는 분들 무척 많아요. 유행처럼. 또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골프왕제 타이거우즈도 사실은 우리 불교인이에요. 어머님이 태국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실은 사찰에 다녀서 지금도 그렇게 골프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타이거우즈 씨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게임에 나오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꼭 참선을 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명상을 해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게임에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유명한 아주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전세계적으로 분류가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대부분이 맞벌이들이 많아요. 세금도 엄청 많고요. 맞벌이들이 많은데 맞벌이의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처럼 지금 성행하는 초하루다 아니면 보름날법회다 아니면 관음제일이다 지장제일법회를 봉행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꼭 이류법회를 합니다.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찰이라 하기보다는 젠센터, 센센터, 젠센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젠센터라고 하는 경우는 명상하는 곳이다 아니에요. 명상센터라는 얘기예요. 명상센터. 주로 일요일 날 많이 하지요. 일요일 날. 또 제가 미국에 가면 있었던 대승사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산타크라라 실리콘밸리인데 거기에 실리콘밸리에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최고의 천재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곳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토요일 날 명상을 많이 합니다. 또한 토요일 날을 하지 않으면 일요일 날 새벽에 예부를 보면서 예부를 모시면서 5시부터 4시부터 예부를 보고요. 5시부터 명상 시간을 갖게 되죠. 거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 최하가 다 박사 또 국제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새벽에 예부를 참석하고요. 그래서 명상센터하고 또 제가 하는 경우가 되면 저한테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꼭 한 3, 40분씩 해드리는데요. 그런 데는 꼭 일요법회를 많이 하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파가 돼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이나 어떤 도심지 같은 데 보면 수요일 날 거사림법회 또 불교 교리 강좌 해가지고 수요일 날은 전문반, 목요일 날은 경전반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일요법회 또는 요일법회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냉정히 보면 일요일 날 법회하는 건 우리 불교에서 유래됐는데 지금 어떤 타신앙에서는 일요일 날 꼭 예배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앙에서 보면 안식일이 사실은 금요일 날 오후라 금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보는 게 옳은데 우리 불교에서 따가가지고 일요법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그건 타신앙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불교는 초하루 보름날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매주 일요일 날 사실은 수행을 하고 법회를 하고 했던 것이 그네들한테 전해져서 한착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오리지널인지 원칙인지 이걸 우리 불자들은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이러한 어떤 정기법회가 있는가 하면 또한 특별 법회가 있죠. 특별 법회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 이런 또 날짜를 정해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부처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거 어떤 결제일 조금 이따 여러분들 7월 15일 되면 해제일일이잖아요. 4월 15일부터 우리가 안거가 들어가서 90일 동안 하는 걸 안거 또는 겨울에 하는 것을 우리가 동안거 이렇게 표현하죠. 정월달에 끝나죠. 그래서 동안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안거의 결제일 시작되는 날 또는 해제일 풀어지는 날 이런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인 법회를 했고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중 자체가 바로 한거 해제일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중이라는 것은 한거 해제. 쉽게 하면 90일 동안 100일 가까이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나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어요. 이래서 바로 백중이라는 것은 100가지 음식을 준비를 해서 바로 수행을 마친 그런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으로 영가 천도를 한다. 그 공덕의 힘으로 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영가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스님들께 공덕을 영가 이름으로 쌓는 것이 사실 백중제예요. 또 그런 뜻이 천도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천도제의 의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르게 지금 변속이 되어가고 있죠. 마치 돌아가신 그런 영가님께 기도하면 극락왕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전의가 돼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결제해제일이 대중적인 법회였고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보면 어떤 결혼식, 제사일, 생신날 이런 날에 통해서 특별 법회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보면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부처님 모셔서 점안을 하는 점안법회, 또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제막식대한 제막법회, 또 우리 불자님들 계를 받지 않아요? 계를 받는 수계법회, 또 건당법회, 건물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불자들이 바로 다른 스님으로, 은사스님으로 건당을 간다. 건당법회, 또 특별히 환영할 사람이 있으면 환영성법회, 또 여러분들 흔히 아는 방생단이죠. 방생법회, 또 뭘 봉안했다 할 때 봉안법회, 또 추도어야 할 일이 있다면 추도법회, 기념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념법회, 또한 우리가 어떤 연물공덕을 쌓자 해가지고 별도로 모이는 독경법회, 또한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된다, 포살법회 같은 그런 참회법회, 또한 우리가 참선을 하자, 그래서 도를 얻자 해서 모여서 하는 참선구도법회, 또한 제가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에서 독경대회를 많이 했어요. 독경대회, 우리 불자님들 그러면 뭐 뭐 목탁소리도 나고 몇 달 동안 상품, 쉽게 얘기하면 라면 같은 거, 100여 박스들 싸놓고요. 독경법회 하면 우리 불자님들 연물 진짜 잘합니다. 재소자분들이요. 그럴 때 어떤 특별에는 염송법회, 또 4월 초파일 같은 연등법회, 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종월보름, 4월 초파일, 7월 질서, 동지 이런 데 다 연등을 달아서 연등을 법회를 하죠. 기원제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파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한 천도제를 하는 천도법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 요즘 템플스테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일종의 수련법회예요. 템플스테이, 또 아니면 학생들 무슨 수련회 같은 거 하지요. 수련법회. 또한 여러분들 3, 4, 4차를 탐방하면 복이 온다고 해서 정원을 대면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관광, 술래법회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륙제, 예수제, 영산제, 49제, 백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륙예수제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지은 업장을 미리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수륙제, 예수제 이렇고요. 영산제는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49제라는 것은 좋은 곳에 환생해라 라고 하는 뜻하는 것이고요. 49제의 어떤 기원이 발상이 된 것은요. 부처님께서 너란저라 강면, 필발라스 암호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당신이 과연 사선 3통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요. 나무숲을 거닐면서 관수경행, 나무를 보면서 가벼운 걸음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다시 한번 자기가 깨달은 자리에서 7곳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7일씩 7곳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법계에 정관을 하셨어요. 과연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 그래서 49일 만에 역시 내 깨달음이 옳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초전법률을 하러 노경원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49일 동안 당신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법계에 정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49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떤 학설에 보면 47일이다, 49일이다 이러는데요. 대략 49일로 논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죽으면 49일 동안 죽음신으로 있다, 49일 만에 환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생각하는 그 시기가 49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신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49일 만에 나와가지고 초전법률진 노경원으로 가셔서 바로 49일 만에 결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환생을 한다. 이렇게 유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돌아가시면 100일 만에 하는 100일제가 있고요. 또 1년에 하는 1년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 법회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법회를 살펴보면 각 사찰이나 단체에 따라 다소는 차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차이는 있다고 해도 어떤 식순이나 의순을 보면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는데요. 어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따라 편리한 대로 순서를 따르게 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정기법회 식순을 보면 제일 먼저 타종을 5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불을 모시지 않아요. 그다음에 헌다. 헌다면 여러분들 흔히들 무속인 데에서 보면 목숨을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다귀물이라고 해서 찾았자. 다귀물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헌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독경을 하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독경, 천수경을 하자, 금강경을 하자 이렇게 하지요. 이까지의 상황은 우리가 생략을 할 수도 있고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법회 때 개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3기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들께 귀합니다. 3기 의리를 하지요. 그다음에 또 찬불가를 하고 반야심경 독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언문 낭독을 하고 입정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입정을 하게 되면 이제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고요. 또 법문을 듣는 설법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정근을 하고 정근하는 동안에 우리가 보시를 하죠. 그다음에 추근을 하고 또 부처님께 바칩니다라는 어떤 찬불가를 하고 그다음에 불교도의 노래나 또 세보부를 소개하는 세보부 환영가 그다음에 공지사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보살림의 어떤 공통적인 우리 서원인 사홍서원을 하고 사내가를 하고 폐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찬불가를 하는데 어떤 우리 천안사는 보살님이요. 스님은 찬불가가 아니라 음성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불가가 맞아요. 자기가 다녔던 절에서는 음성공양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니죠. 음성공양은요. 식순에 특별히 부처님께 바치는 어떤 공양이란 말이에요. 바칠공자, 기를량자.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는 차원에서 올리는 노래를 우리는 음성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의식에서 하는 그 노래는 음성공양이 아니라 찬불가다라는 것이 맞지요. 그분한테 그런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절에 다녔는지 그 스님이 과연 가르침을 왜 그렇게 분이 못 주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스님이 잘 몰라서 그렇게 분이 못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의식에서 하는 건 분명한 찬불가고요. 부처님께 별도로 울리는 공양, 노래는 음성공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수행자의 자세를 통해 보면요.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또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불자의 도리이고요. 경을 읽고 법을 구하는 것은 바로 구도자의 자세이고 잘못을 내우치고 큰 원을 바라는 것은 우리 보살의 삶이고 또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보살의 원력이에요. 또한 계율을 지켜서 우리가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깨끗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 불자의 몸가짐이고 참고 수순하고 하는 일은 바로 화합의 바탕이 되고요. 바른 진리를 남에게 전해주어서 깨우침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사람다운 사람, 불자님다운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의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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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